자 이제 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위에는 자 아까 아까 밖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한 요정도 작게 뭐 문 루프까지는 아니구요 썬루프가 있구요 여기는 썬루프 조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열고 닫고 하는거 그 다음에 여기는 어 미끄 이 차가 좀 재미를 위해서 만든 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평소 같으면 미끄럼 미끄럽거나 막 바퀴가 헛돌고 그러면은 사실 경보 등이 켜지는데 요거는 경보 등을 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모래 위나 뭐 눈 위에서 자기가 이렇게 뭐 360도 돌고 이런거 하고 싶을 때 이걸 꺼 주시면 경고 등이 이제 사라집니다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안전 그러니까 안전을 안하는 거죠 안전 그런거를 다 끈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잘 안씁니다 어 네 여기까지 하구요 이제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자 한번 소리 한번 들어 보세요 자 요거는 벨트를 안에서 지금 벨트를 뺄겠습니다 소리 어떠신가요 뒷열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앞에랑 뒷좌석 보조석은 지금 적당히 한 사람 편하게 갈 정도로 했습니다 제가 요기 요렇게 고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구요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운전할 때 뒤에가 좀 보일 수 있도록 한 거구요 이거는 자유자재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구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타보이면 자 무릎이 한 요정도 남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는 아닙니다 보통 뭐 산타페나 요정도 크기 나오는 건 아니구요 조금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그렇게 뒤가 의자가 제쳐지거나 어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타이탄 감은 있어요 뒤에 타면 그치만 뒤에도 편안하구요 이 차의 또 장점은 뭐냐면요 이 의자에 이 속에 뭘 넣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뒤에서 보면 뭐 이런 느낌인데 가죽으로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쿠션감은 좋구요 여기 음료수 꽂는거 한번 의자를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렇게 안에 또 뭘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애기 의자 뭐 트럭에 애기도 태운 줄 모르겠지만 애기 의자 거리도 여기 있구요 그 다음에 어 이거를 잠시만요 제가 어디서 아 네 맞습니다 자 이거는 왜 여기 들어가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용도로 의자 밑이 이렇게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이렇게 들면 이렇게 됩니다 어 왜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트렁크에 보통 트렁크에 들어갈 만한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저기도 열어 드릴게요 어 네 저기 뭐 바퀴 터졌을 때 아 바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좀 있다가 이 차는 바퀴가 밑에 있습니다 엑스트라가 그래가지고 혹시나 바퀴 터지거나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할 수만 있다면 혼자 할 수 있죠 요런 것들을 넣는데 저는 안 씁니다 별로 어 어디다 써야 되는지 용도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요렇게 의자 밑에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의자도 이거 기울어진다라는 거 자 요런 요거를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통 요거를 집어 넣으시고 안전띠가 없어서 참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처음에 저희도 그랬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하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요걸 해주셔야지 안전띠가 됩니다 아니면은 안 돼요 자 제가 타이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타이어는 아까 BO2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렇게 똑같이 생긴 타이어가 여기는 이제 토잉 할 수 있는 거가 돼 있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네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네 새 타이어입니다 엑자스 이거 그리고 매연 뿜는 거 여기 있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아 요거는 뭐 나 토잉 할 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잠깐 들어가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차는 도요타 타코마 이 차는 과연 누구를 위한 차인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름 어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차는 북미에서 굉장히 잘 팔립니다 어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 차는 참 미드사이즈 트럭 중에서는 제일 잘 팔리는 어 트럭입니다 물론 뭐 큰 트럭이 더 잘 팔리겠죠 그렇지만 요 차도 도시형 트럭으로 굉장히 잘 팔리는 추세예요 어 한국에서 트럭하면 용달차 도시형차 용달차 뭐 포러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바퀴도 작고 근데 그거의 유용성은 이제 1톤 뒤에 굉장히 많이 실을 수 있죠 이삿짐이나 이런 거 근데 여기는 솔직히 박스는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실커나 뭐 실용적인 면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일단은 간지가 좀 나죠 용달차보다는 좀 한국에서 트럭 탄다고 그러면은 용달차 느낌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간지는 나요 그리고 어 제가 알기론 렉스턴보다는 그 박스가 조금 그래도 커요 그거보단 요렇게 나온 렉스턴이 있나요 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또한 아 문제는 그거죠 엔진이 V6에 어 276마력이나 278마력 입니다 36.64 토크에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죠 달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 이 차는 어 캠핑이나 레포츠를 위한 차가 확실합니다 어 보통 뭐 일할 때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는 있지만 그러면 보통 큰 트럭을 사지만 요런 차들은 레포츠를 즐기거나 아니면 좀 도심형에서 트럭을 갖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요런 차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어 2018년형 어 다코마 토요타 다코마 트럭 미드사이즈 리뷰를 마쳤고요 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어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히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차는 레포츠를 위한 차다라는 게 증명이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요기 이렇게 보시면 요 위치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이게 순정입니다 어 제가 뭐 따로 한 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제가 확대를 좀 해 드릴게요 이게 고프로를 마운트 시키는 곳이에요 차에 어 차에 어 차에 고프로 마운트가 있다 어 순정인데 어 그 말은 이 차는 그런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그냥 어 요런 피처까지 같이 넣어준 차입니다 어 참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참고로 어 한번도 써보진 않았습니다 고프로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어 도요타에서 나온 타코마라는 이 미드형 사이즈의 이 트럭은 어떤 사람을 위한 트럭인가 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본인이 이제 캠핑이나 레포츠를 많이 즐기거나 어 큰 트럭은 좀 일하는 용 트럭이고 하지만 조금 도시형 조금 작은 차를 어 그런 트럭을 원한다 할 때는 어 굉장히 메리트 있는 트럭입니다 어 홀스파워도 굉장히 좋구요 어 토크도 꽤 나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어 이것까지 바라면 좀 염치가 없겠지만 트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름값은 조금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구요 어 참고로 트럭의 힘이 좋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120km를 밟고 어 고속도로를 가는 꽤 오랫동안 계속 오르막길에 120km가 리밋이었구요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고속도로 였는데 한 20분 정도를 계속 이렇게 올라가 살살 계속 올라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30km 정도 그렇게 밟고 올라가는데 어 이게 6기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차 같았으면은 엔진이 막 과열되고 무욱 많이 소리 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100-130km까지만 밟을 때만 속도를 꼭 밟을 때만 어 5-6기통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 궤도로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오르막길임에도 불구하고 2기통이나 3기통 밖에 안 씁니다 뭐 요런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기통을 그만큼 쓴다는 거는 기름금도 조금 절약할 수 있구요 또 하나는 엔진 소리가 과열하게 막 무욱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 차가 조금 제가 타면서 느꼈던 건데 어?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까지이구요 어 아 이렇습니다 어 여기까지 2018년형 어 제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도요타 타쿠마 미드사이즈 트럭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2019년 2020년도 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옵션이 조금 더 한 거 빼고는요 어 여러분들이 혹시 어 트럭 트럭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약간 좀 어 과하고 좀 무겁고 물론 무겁습니다 어 그거는 뭐 트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좀 어 좀 무식하게 보이고 조금 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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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뉴얼만 매뉴얼틱한 것만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저도 그랬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막상 타보니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더 좋은 어 럭셔리 같은 트럭도 있구요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기회되시면 한번 어 어 어 시범 드라이브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또 놀러 와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참고로 저는 어 레포츠랑 아웃도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차의 용도는 그냥 출퇴근용이지만 아 여러분들이 만약 이 차를 사시게 되면 레포츠나 캠핑이나 혹은 뭐 아웃도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참 의외도 있습니다 그냥 트럭을 타고 싶어서 어 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 참고로 승차감은 뭐 세단 보다는 좋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트럭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바퀴를 KO2로 바꿨죠 그 바퀴가 승차감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그러나 캐나다나 북미에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도 있는데 그 지역에는 아주 좋습니다 여러가지를 조금 감안해서 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럭도 안엔 괜찮다 뭐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요 다음 차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트럭은 이걸로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트럭 타봐서 아주 어 괜찮았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엠 엠 엠 엠 엠 엠 암 이엇 아 o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